아 여보세요 나 집에 방금 들어왔어 어? 어? 여보세요? 우리 TV 어디갔어? 어? 뭐라고? 이게 액자가 아니라 TV라고?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리뷰하는 남자 최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거 더프레임 65인치 TV입니다 네 앞선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홈 빅스비하우스 체험단에 당첨되어서 삼성 가전제품을 하나씩 체험해 보고 있는데요 삼성 더프레임 65인치 TV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거는 아트모드인데요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혹은 작가의 작품을 이렇게 평소에 내가 TV를 보지 않는데 아트모드로 설정을 해놔서 액차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더프레임 TV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원하는 그런 작품들을 내가 맘대로 설정해서 배경화면으로 지정해 놓을 수가 있고요 또한 내가 나의 사진이라는 모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액자처럼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아트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액자처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캠핑 사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모드도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프레임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진을 액자처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한 아트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정말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들의 그림이기 때문에 한 달에 사용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한 작품에 일종 비용을 지불하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집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작품들로 정말 다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림들을 품 인테리어에 맞게 설정해 줄 수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사진으로 배경 화면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트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인테리어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TV를 조금 더 인테리어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된 게 바로 이 선입니다 선 내가 이 TV에는 어떤 셰터박스에 대한 선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닌텐도를 연결해 놓을 수도 있고 다양한 선들이 존재하는데 그 선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근데 이 더프레임TV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이 원커넥트 박스를 통해서 지저분한 선 연결 없이 선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더프레임TV 같은 경우는 이 베젤을 교체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화이트로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블랙이 제공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랙과 그 다음에 화이트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 등 이 베젤을 내 기분에 따라서 인테리어와 맞게 교체해 줄 수가 있고 자석이기 때문에 편하게 내가 이 베젤을 뺏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뒷면에 브라켓을 통해서 벽에 걸면은 완전 밀착형을 통해 가지고 일반 액자와 똑같이 그냥 일반 액자처럼 TV가 보입니다 베젤 같은 경우는 엄청 두껍지도 않고 그냥 딱 이 크기의 액자 정도의 베젤 두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이 더프레임TV 같은 경우는 QLED 4K 화질이기 때문에 화질 자체는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TV 내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화질을 조금 더 컨버팅 해가지고 화질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제가 다른 거는 유튜브 영상에 틀지는 못하지만 정말 일반 TV로 봤을 때와 이 더프레임TV로 봤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떤 화질적인 부분에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화질이 굉장히 좋죠 저희 와이프입니다 이쁘죠? 이쁘죠? 제가 지금 이 TV 이 더프레임을 아이고 씨 이거 뭐야 슬리퍼가 뜯어졌어 제가 이 더프레임TV를 거의 한 달 정도로 사용해 보고 있는데 우선 가장 좋은 거는 인테리어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TV들 거실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설정해 놓은 이런 사진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인테리어 환경에 따라서 이 사진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TV 자체도 이렇게 벽걸이 TV로 할 수 있고 스탠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삼각대처럼 세워져 있는 다른 모듈이 있고 이 베젤도 내가 색깔 컬러별로 정할 수 있고 쉽게 자석으로 떼다 붙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 분위기에 맞게 TV도 인테리어 요소로써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더프레임TV도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프레임TV 같은 경우는 43인치, 55인치, 그 다음에 65인치 모델이 있고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거는 65인치 모델입니다 한 달 동안 이 TV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첫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정말 좋고 그 다음에 화질 화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4K를 지원하는 많은 TV들이 있는데 그 TV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화질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4K 화질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영화를 보거나 같은 영상을 보더라도 이 더프레임TV가 조금 더 화질이 좋게 보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 TV를 보고 나서 화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제 보고 나서 정말 많이 느끼더라고요 오늘 이 더프레임TV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더프레임TV는 내가 인테리어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성능 좋은 화질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TV 외에 굉장히 많은 TV,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에어드레스 등 가전제품을 올릴 예정이 오니까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